신이 샤넬 만들 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줍음 좀 많은 편이라서 특히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는 좀 수줍음 많은 편인 것 같아서 그거부터 놓았어요 다음... 감성? 좀 눈물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슬픈 영화 볼 때나 애니메이션 볼 때 눈물이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감성 좀 많아서 외국어는요? 영어랑 한국어 할 수 있어요 I can speak English as well So I'm going to put in foreign language skills 미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Q. 미션에 넣은 편? 오! Q. 미션에 넣은 편? Q. 미션의 편? 멋짐 제가 생각할 때 걸크러쉬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넣을게요 Q. 미션에 넣은 편? 저는 많이 웃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항상 웃는 것 같아서 웃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오우 또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인데 좀 슬프네요 어떡해 높은 코 제 외모 보면 약간 포인트는 지금 높은 코인 것 같아요 제 코 높이만큼 살려야 돼 안 돼 나 웃음이 많아 웃지 마 항상 노래 부르기 저는 항상 노래 부르고 있어요 샤워할 때나 차 있을 때나 심심할 때 나는 항상 노래 부르고 있어 진짜 아 어떡해 오 맛있다 마지막으로 호당미 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좀 깨끗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줘서 좀 아쉽지만 보다시피 저는 호당미입니다 아 진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만족? 오케이 나이스 신이 샤넬 만들 때 완성했습니다 신이 샤넬 만들 때 완성했습니다 신이 샤넬 만들 때 완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